10년 동안 창고를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 보네 이걸 언제 다 정리한담 이게 뭐지? 이 안에 위대한 이발사 비달빵순의 영혼이 잠들다 비달빵순? 유명한 이발사인가? 뭐야? 낡은 고물가위잖아 난 또 뭔가 대단한 거라도 있는 줄 알았네 윌크, 나 좀 도와줘 네, 지금 갑니다 윌크, 여기 이 손님 머리 좀 꾸며줘 제가요? 어려울 거 없어 딸기를 잘게 자르고 그 위에 살짝 얹기만 하면 된다고 마침 가위도 들고 있네 망치면 어떡하지? 자, 자, 침착하자 윌크, 넌 할 수 있어 윌크! 이 거aks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